포천에 위치한 3개의 군부대 사격장. 주민들은 사격 훈련이 시작될 때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각종 포탄 소음을 비롯해 언제 또 사격장에서 총알이나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유탄, 도피탄 피해까지도 감내하며 국가 안보의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에 지난 70여 년간 인내하며 살아왔다. 이런 불안함 속에 살아온 주민들은 끊임없이 안전 대책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천시는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타지역을 사례로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진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강원도 정선, 경남 거창 등 4개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골프장과 경기도 수원의 광교복합체육센터, 서울 성동구의 서울숲복합문화센터와 같은 복합체육시설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팜 도입, 태양광 발전 등을 이용한 사업도 논의됐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의 지원이 있다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이 소득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발굴을 했는데 방법론까지도 좀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격장 주변은 군부대 시설들이 많아 국방부와의 협의, 재원 마련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포천시는 주민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민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